옛날 얘기 더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전부터 거슬련던 채팅 있잖아요. 조금만 늘려주시면 안 돼요? 잘려가지고. 싫어. 싫어. 안 될까요? 싫어. 알겠습니다. 랄프 말 들을까요? 1라운드 5등 안에 들면 2천 개. 1라운드 5등 안에 들면 2천 개. 채팅창 늘릴까 랄프야? 어? 네. 싫어. 1라운드 5등 안에 들면 2천 개. 1라운드 5등 안에 들면 2천 개 미션 걸렸습니다. 1라운드 5등 안에 들면 2천 개 미션 걸렸습니다. 1라운드 5등 안에 들면 2천 개. 이거 약간 늘어주세요. 미션 차. 1라운드 5등 안에 들면 2천 개. 다른 미션. 다른 미션 혹시 없나요? 다른 미션 혹시 있을까요? 자, 다른 미션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들. 1라운드 5등 안에 들면 2천 개. 점프 한 번도 안 하고 1라운드 통과 시 100 개. 오오? 점프 한번도 안하고 1라운드 통과 시 100개 노점프 1라운드 통과 시 100개 이거 어디 코인 몇 갠가요? 한 개씩이지 그러면 돈이 아닌가요? 점프를 해서 1라운드 5등 할 수 있는 게 또 2등 아닐까요? 그러네? 진짜 주기 싫은가부다 막간 못생기면 100개 약간 못생기면 100개요? 막간은 이용해서 못생기면 100개 막간 못생기면 100개? 막간이란 거는 막간이 뭔 말이야? 막간이 지금 이 시간에 못생기면 100개라는 게 아 지금 이 시간에 못생기면 100개? 네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기계한가 상태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살아 빨리 네 고맙습니다 약간 잘생기면 에이씨 약간 잘생기면 절대 안 돼 안준마지 자 그러면 출발해 볼게요 시작할게요 더이상 미션 없는거 같으니까 갑니다 전체 3등 안에 들면 500개 감사합니다 최종순위 말하는거죠 최종순위 일단 가볍게 노점프 미션은 패스할게요 점프하나 못가는 맵이라서 점프하나 못가는 맵이라서 아 빡센 데 3코인 고맙습니다 뽀떠성애자 첫판은 매너하자 얘들아 아 씨발 아 아 아 일단 들어가야겠다 안되겠다 나이스 오늘 실패 지우겠습니다 아 씨 아 잠깐만 어 뭐야 성공 나이스 뭐야 뭐야 무슨 도움이지 이거 뭐지 저 밑에 아 저 밑에 뭐 아 이거 빵 터트린거 아 이게 있구나 트렌블린 있었구나 다행이다 홀리 쉣 저 이 맵도 처음하는 맵이에요 맵이 되게 많아요 어 이 맵 처음하는 맵이에요 흠 흠 트렌블린 있었어 어 잠깐만 이 맵 아 이거 여기 올라가는 지금 딱 그 스크린샷에 있는 딱 이샤 야 씨발 이 맵 이 구간 X같은데 쇼츠 그분만 아닙니다 아 초반에 빨가야 돼 어 안돼 아 씨발 좀 놔 이 비응신들아 놔 나중에 잡아 나중에 아 개새끼들 진짜 귀찮게 한다 어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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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이 좋아 됐다 아 씨발 새끼들아 아 아 씨 개새끼들 미션 없나요? 아 이거 근데 너무 저기 서버 좀 옮기면 안될까 너무 빡세서 서버 좀 옮기고 해도 되나요 서버 옮길게요 아이들이 너무 초반부터 너무 잡아돼서 네 돌리는 척 하고 나간 다음에 다시 돌리기 돌릴게요 라고 하면서 다시 취소 잡혔다가 다시 잡기 지금 돌립니다 서버 다시 올라야겠다 잠깐만요 아시아도 동부 서부 이렇게 있네 오케이 돌릴게요 좀 미안해 늦게 돌려가지고 미안합니다 속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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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가보자 진짜 이거 1등 할 수 있겠다 1라운드 1라운드 노첨프 저런 거 하지 말고 최종순위 3위 가볍게 들어가고 좋아요 자 물타기 하지 맙시다 풍선 막는 그런 미션 막는 그런 뭐 노재미니 뭐니 그런 채팅 하지 맙시다 최소 3락까지는 진출 가능하게끔 해야지 너무 저격에 취약한 맵에서 하라는 거는 저더러 그냥 뒤지라는 거예요 아 이 맵 제가 예전에 여기서 미친듯한 피지컬 보여줘 가지고 2등인가 했었죠 이 맵에서 갑니다 어? 어? 어 아 잠깐만 헤헤 통튀기면서 그렇지 아 잠깐만 여기 올라가야 돼 무조건 아 좀 나와봐 여기 쓸 수 없어야 돼 여기 쓸 수 없어야 맘이 제치고 들어갈 수 있어 아 샤발 이러면 안 되는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지금 지금 그렇지 아 좀 아 얘들 되게 치고 들어가네 그렇지 오 아이고 아 잠깐만 가 가 가 가 통과하면 된다는 마인드로 오케이 10등 나쁘지 않아 10등 나쁘지 않아 아 하아 고통받는 장면도 좋지만 진짜 게임 피지컬로 풀어나가는 모습도 멋있죠 3등 안에 들어가서 500개 싸아 빨아 볼게요 예 크흐흉흥흥 아 알겠죠? 삼라냐? 이거 눈치게임이구나 좋아 내가 이거 잘하지 어? 근데 중간에 장애물 생겼네? 내가 했던 맵은 장애물 없던 맵이었는데 괜찮아 어차피 저건 뭐 빨리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연필 깎기마냥 살살살살 돌아갈텐데 나만 아니면 되라는 마인드 가자 자 얘들아 봐봐 그렇지 그렇지 다 떨어지고 내가 보니까 길은 여기구나 자 내가 원래 길을 개척하는 자는 아닌데 일마들이 너무 지금 가야지 지금 가야지 여기로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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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얀마 얀마 좀만 더 그렇지 그렇지 야 설마 앞으로 되어 있는 길인가? 야 더 가봐 어허 나 떨어졌네 야 그럼 여기네 잠깐만 어이 바보 새끼들 안 돼 우와 이야 하하하하 우와 지렸다 와 1등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귀신같이 다 따라오네 에휴 귀여운 새끼들 저 대가리 늘어진 녹악대가리 저거 어떻게 하는거야 나도 저거 사고싶다 하하하하하하 병진제끼들 히히히히 하하하하 하하하하 병진제끼들 히히히히 오케이 흠 음 귀엽다 귀여워 학습효과라는게 없나봐 얘네들 바보새끼 야 넌 끝났다 임마 야 너가 마지막 너 너가 아야야야 아이고 그렇지 기다리는 자가 이 기능가 들어가 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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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병 야 이 병신새끼야 아휴 야 너가 되겠네 야 앞에서 실수해버렸네 원래 얘가 마음 급해갖고 떨어졌던앤데 역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네야지 에휴 멍충한 남들 나락으로 떨어져 어 코트님 성지협 창단 언제 또 해주세요 매주 토요일날 해요 아 아 진짜 3등 안에 들어가자 제발 최종순위 3등 안에 2코인 남았습니다 장애물 피해서 슬라임 에휴 아 이 맵 되게 넓은데 아 나 이거 해봤는데 개빡세더라고 이거 그냥 버티면 돼요 아 랄프랑 듀오로 했었는데 버티면 됩니다 어차피 애들 알아서 죽어요 응 듀오도 되게 재밌더라구요 랄프랑 둘이서 하니까 응 다지면서 같은 느낌이네 응 응 랄프랑 저 대명 해봤어요 벌써 타면 죽었어요 대명 이거 조심해야죠 이거 조심해야죠 나이스 결승 결승 진출입니다 방해 안 받으니까 잘하죠 6명만 제끼면 된다는 거 아니야 랄프야 좀 더 걸어주시지 그래도 500개가 어디에요 잘해볼게요 아 한잔 싹 망나 오 눈치게임인데 아 떨려 심장박동수 야무지게 올라간다 반지 8등 반지 8등 잠깐만 맵다 매워 스코빌 지수 확 올라가네 더 빨라지겠나 새로운 시도 감각적인 시도 멋들어진 시도 절대 안주하지 않습니다 7등 현재 자 익스트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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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익스트림했죠 익스트림했죠 현재 6등 5등 4등 남았어요 아 꺼져 꺼져 붙지마 붙지마 씨발 모자 쓴 새끼야 뒤틱 줄어들 뒤질려? ㄴㅆ ㄷ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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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아니에요 방금 ㄷㅆ 3등 아니야? 같이 떨어진건가? 4등 아 4등이래 딱 4등 영잠 5초만 늦게 죽지 ㄷㅆ 웅마 잘하네 웅마 잘하네 웅마 죽을까나 와 잘한다 와 일마 잘하네 아이 한파 풍 한개도 못받았어 아니 차라리 먼저 떨어질걸 아 4등에서 이게 뭐냐 정말 잘하네 미션있나요? 미션있나요? 여러분들 미션 좀 걸어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미션 플리즈 미션 좀 주세요 미션 좀 주세요 미션 좀 주세요 미션 좀 주세요 생각쿼트가 진짜로 이거 3코인 해준다면 당신은 정말 귀인입니다 3코인 주시나요? 3코인 주시나요? 3코! 간다 큐 돌릴 것 같지? 잡았지? 못 잡겠지? 저격 잡고 싶지? 못 잡겠지? 내가 언제 돌릴까? 궁금하지? 잡아야지? 못 잡겠지? 1라운드 순위 턱걸이로 들어가면 500개 3코 1라운드 순위 턱걸이로 들어가면 500개 3코 1라운드 순위 1라운드 순위 턱걸이? 턱걸이가 뭐야? 턱걸이? 턱걸이의 기준이 뭐야? 마지막 맨 마지막 1라운드라 그랬어 네 1라운드 1라운드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1라운드에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네 꼴등이 36등이면 36번째에 들어가면 비비미 전만은 해볼만해요 이거는 빨리 가가지고 안 들어가고 기다렸다가 애들 오는 거 숫자 샌 다음에 들어가면 돼요 아니야 차라리 나는 1등 코인도 위를 내 어 와 1등이라고? 1등이라고? 아 잠깐만 무조건 지올게요 그냥 쓰니까 자 어렵게 가보자 어렵게 가보자 패배자들은 꺼져 패배자들은 꺼져 자 안 돼! 야! 씨..발! 아 택 Wall 앗 앗 장 핑크색 머리띠 좀 줘봐. 나 머리 못 묶으니까 또 머리 또 흐트러진다. 화장대 있잖아. 공허한 소교야 건들지 마라. 너 아까 나한테 방송 돈 벌려고 하나보네? 라고 비아냥거렸던 새끼인거 내가 니 닉네임 기억하고 있다. 어디 어? 식손이 앞에서 걸레를 짜나? 비웅신 새끼. 너 내가 아까 놔둔 것도 그냥 냅둔 거야 인마. 나 채팅창에서 채팅 치는 사람들 닉네임 다 기억해 인마. 뭐야 이거? 무슨 맵이야? 무슨 맵이야? 이거 이거 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채연? 채연처럼? 이건 그 금색 있죠 금색. 금색이 들어가면 좋아요. 12시에는 자동차 빨리 부으는게 중요하거든요. 잠깐만 안돼. 야씨. 금색이나 금색이 좋아요. 금색. 네 금색이나 금색이 좋습니다. 금색. 좀 들어가자. 그렇지. 2점 남았어요. 오케이. 에잇.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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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귀여워 애들. 애들 좀 봐요. 귀여워. 귀여워 죽겠어요. 하이. 멍청한 녀석. 눈 썩는다. 뭐하니. 거기도 안 들어가. 뭐하니 얘들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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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락을 해요. 바락을. 뭐하니. 너 또 눈 썩어서 못 보겠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진짜 못한다. 뭐해. 어떻게든지 한번. 금색 먹어보고 싶어서. 어유. 해봐. 해봐. 어디까지 올라가. 진짜 환장하겠다. 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정말 멍청하다 너. 야. 뭐하냐. 아유. 이. 붓다기들. 3코 3등이니 성공하면. 200개 추가로 얹을게요. 오케이. 실리콘2. 적어줘라. 알파야. 3코 3등이니 성공하면. 천수리 깹니다. 알아. 아. 하필이면. 씨발. 아. 나. 이맵 진짜 싫더라. 아. 하필이면. 아. 가보자. 하. 하. 가보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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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 큰 수박만 날라오네. 어휴. 아. 아. ㅅ. ㅅ. 됐다.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아. 벌써 들어간 놈 있어. 안 돼. 안 돼. 좀 쓰러져라. 얘들아. 안 돼. 여덟 명. 어. 안 돼. 안 돼. 아. ㅅ. 와. 딱 한 명. 딱 두 명. っていう. 아하. 하하. 코인 몇개 남았어? 자 미션 이렇게 됐습니다 코인 몇개 남았어? 미션 보세요 자격 잡아야지 못잡겠지 잡아야지 못잡겠지 어? 다 갈라갔습니다 이제 어? 3등 200개 2코인 1랑은 턱걸이 500개 1코인 끝 3등하면 몇개 받을 수 있어? 200개요 1등하면은? 0개요 1등이면 200개요 200개를 위해서? 1000개 저거 코인 말 안해주려가지고요 1000개 1000개 이 코인 남았다던데? 텍타코트님이 코인을 말 안했습니다 3코라고 했어 랄프야 왜그래 예 3코라고 keep 이거 할 적이 없는데 보여드릴게요 3코라고 했었대 오케이오케이오케 오케이오케이잤케이오커 오케이오척 오케이오서 오우 오우 홀리쉣 미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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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나이다 히히히히 싫어 그거 안할래 그거 했다가 다른거까지 놓치면 어떡할라고 턱걸이는 39명중에 39등이 되라는거잖아 이걸 왜해 애를 들어오는거 보고갑니다 아이 싫어 왜 자꾸 강요해 왜 자꾸 왜 자꾸 가스 틀고 노이즈 마케팅해 내가 하겠다는데 진짜 애들 개멍청해 하하하하 진짜 아니 어떤 이런 지능으로 게임을 하냐 으으으으으 으으으 으으으으 저 이거 expired 바버쉑들 3등만 해도 1500개 씨벌 게임 한판에 1500개라니 캔방할 때는 아가리 연락에 털어가지고 50분에 1개 50분에 1000개 터질랑말랑인데 에헤헤 아휴 게임방송 정말 개구리야 1,800개 홀리쉑 왓더팍 홀리쉑 왓더팍 간다 음 가자 내 전문맵 나와버렸구만 어 잠깐만 잠깐만 아씨 개늦었어 아아 어어 어 아 점프하지 말걸 그렇지 뽕 아이고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아요요요요요 아요요요요 아이쉬발 아이고 왜 날 밟어 비켜줄래 아여여여여 홀리 쉣 어우 빡셌어 빡셌어 아 진짜 오늘이랑 내일 휴방이거든요 아 이거죠 이틀 휴방하기 전에 소고기 값 야무지게 1800개 벌어 가도록 허겁습니다 으헤헤헤헤헤헤 으헤헤헤헤 기분 좋게 이 폴가이즈를 헐쪽에는 이 순발력과 이런것들이 필요합니다 으헤헤헤헤 자 요런 맵에서 조금은 조심해야겠죠 자 현재 상황 좋구요 네 자 옆에서 장애물 들어오는데 한명은 지금 떨어질것 같은데 어 살았어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모독에 이렇게 잡아주는거 센스 아주 좋아요 자 한명 쓸려 가나요 어우 살았네요 어허하하하 한명 떠나졌다 헤헤헤헤헤 어우 어몽어스 분장하신 분이 저를 잡았어요 저경로로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제가 이렇게 튀는 옷을 입은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뭐야 어허허허허허 난이도버서 슬슬 잡는 사람들 보이구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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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명 떨어졌죠? 4명? 5명 떨어졌다고? 제발 뭔가 수집맨만 아니길 바랍니다 아 독구름 아 이거 독구름 독구름 맵 뺑뺑이 맵 저기있네 오른쪽 뺑뺑이 맵 갑니다 어 양쪽으로 나눠지네 나는 어디 진형이지? 뺑뺑이 저깄다 오른쪽 갑니다 1 레츠기릿 뿜뢰 짬푸 좋구요 짬푸 좋구요 짬푸 좋구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엌 뭐야 왜 밀려? 패치됐나? 패치됐나 선풍기에서 바람이 불어요 아 진짜? 선풍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도 많이 빨았어 그지? 28플럭은 많이 빨았죠. 저기만 가도 쭉 저거해요. 자 둥둥이 맵 둥 어우 얼마 못채웠어 다시한번 둥 아이고 못채웠어 다시 내려가고 둥 둥 이거 별론거 같은데 주황 진영으로 자 핑크 진영 공사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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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온다! 선풍기 다시 파란에 새 자 오 안돼 ! 오 못 먹었어 이거 개헤반데 어어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용요요요요요요요요 재고마 안 돼! 안 돼! 시발남들아! 2번 거 해야 돼! 2명 남았어 빨리! 간다 간다! 통화! 안 돼! 한 명! 한 명! 라스트 한 명! 한 명! 제발! 한 명! 통통! 10등 10등! 3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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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 와! 오! 오! 개지럽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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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마!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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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있어? 오빠! 오빠! 나 비싸! 만나 뵄나! 어? 만나 뵄나! 해봤어요 이거? 몰라! 저도 몰라요! 아 이거 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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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도 못하자면! 5분만 하십시오! 하 진짜 우주의 기운이요? 우주의 기운이요! 전 우주의 기운이요! 대한민국의 기운이요! 일본의 기운이요! 제발 온우주의 기운이야 완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뚱 뚱 오 안돼 안돼 오 오 뚱 뚜뛰뚜뚜뚜뚜뚜뚜뚜뚜뚱 와 땅 사라진 땅 사라진다 땅과에 땅 오 오케 오케 오 바깥쪽부터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나이스 한 명 보냈다 한 명 내가 보냈어 지금 뭐야 지금 4등 4등 한 명만 더 죽이면 돼 4명이야 지금 4명 한 명만 죽어 한 명만 제발 한 명만 죽어 제발 한 명만 죽어 그렇지 아 야 씨발 야 씨발 남아 뚬 빔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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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오 쩔 오오 뿜 빔 뿜 뿜 뿜 뿜 뿜 뿜 죽어라 이거 땅 없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뿜 빔 뿜 뿜 뿜 뿜 뿜 뿜 뿜 뿜 오오 왜왜왜왜왜 이 빨간색이 안전한 지대에요 빨간색 어 있어 죽어 그렇지 나이스 한 명 한 명만 죽어라 제발 나 건들지 마 씨발 새끼야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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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1등 2등 야 이 씹새끼야 나랑 붙어볼래 씨발 나라 어 해봐 해봐 난 너 잡으면 그만이야 난 너 잡으면 그만이라고 했지 난 너 잡으면 그만이라고 했지 어 어 어 어 실패 2등 우승 우승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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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최초 최초 우승 와 최초 우승이다 샤발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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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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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있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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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싸 오빠 쇼 감사합니다 으 우 쇼 쇼 쇼 쇼 쇼 쇼 평안에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재훈이 300개. 나이스. 나이스. 부금 오바차 리액션 콜러에 있거든요. 일단 1,200개 충전 중. 생강코트 넣은거지? 네. 생강코트 1000개. 200개는 다른 사람. 탁친거에요. 나 몇개 받았어? 300개 받았어? 네. 1200개 남았는데. 1200개. 200개 거시면 실리콘툰. 실리콘툰 200개 사주세요. 100개. 100개. 200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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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조. 미션 아니고 500개 보너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0개는 생닭코트님 200개는 실리콘트님 싸주시기 바랍니다 실리콘트 방송 보고있나 봐봐 나갔네요 나갔어? 시발년 블랙헤 개새끼 리액션 그거 해달라고? 어딨어? 위? 버금폴더 안에 있어요 거기다 안 넣어놨고 여기다 해놨어야지 좀 걸리네 가면 가운데 좀 그런거다 저장 안 넣으면 안 넣어놨어요 shirt 저녁 원하는 중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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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어? 500개 쏘면서? 500개 쏘시면서 오빠 리액션 한 번 더 해달라고 오케이 제대로 해줄게 오빠 오빠 살 있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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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져?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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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설 생다기 어디 갔어? 충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사실은